오늘은 신명기 8장 1절로 3절 본문의 말씀으로 광략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런 제모로 함께 말씀을 전하도록 합니다 오늘 신명기 8장 1절로 3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이 40년 광략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이 40년 광략길은 하나님이 걷게 하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추리국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40년 광략을 걸으면서 늘 원망합니다 또 불평합니다 왜? 이 광략길은 사실상은 한 달이 걸리지 않는 길이에요 그들이 애국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데 그 길은 지금도 그대로 그 길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자동차로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걸어서 이동을 해도 한 달이 채 걸리지 않습니다 대략 한 15일 정도면 그냥 걸어갈 수 있는 길인데 그 길을 몇 년을 걸었다 그랬습니까? 40년을 걸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그것이 원망이었어요 왜 짧은 길을 이렇게 오래 시간이 걸리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빠른 길로 가야 되고 쉬운 길로 가야 되고 편한 길로 가야 될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죠 그런데 그들이 그 40년 그 광략길을 걸어서 가나안에 이르게 됩니다 그것을 성경은 뭐라 그러냐 너희들은 이것을 꼭 기억해라는 거예요 이 길을 하나님이 걷게 하신 것이다 왜?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이다 그 뜻이 뭐였습니까? 이는 너희들을 맞추시고 시험하시고 너희들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하나님이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단련하고 연단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들을 40년 광략을 컸게 하신 것이다 우리 성도들의 길은 빠른 길, 쉬운 길, 편한 길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길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는 원망함에 갔고 불평하면서 갔지만 그 40년은 하나님이 걷게 하신 것이고 그 40년에는 너희들의 믿음을 연단하고 단련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을 기억하여라 이제 한빛교회는 내일 새벽부터 50일 동안 새벽 저녁으로 기도를 하는 특별한 절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시작된 50일 기도학교는 올해로 아홉 번째 저희들이 해마다 반복을 하고 있죠 해마다 똑같은 책을 가지고 똑같은 내용을 반복할 때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해마다 똑같은 내용을 왜 반복해야 되는가 해마다 똑같은 일을 왜 반복해야 되는가 그리고 그것을 50일씩 꼭 해야 되는가 라는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한 달도 걸리지 않는 그 길을 40년씩 걸어야 되느냐 힘들고 어렵다고 말하지만 그들을 걷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40년 광야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믿음으로 연단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한빛교회 50일 기도학교 어쩌면 우리들에게도 광야 같은 시간들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 속에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향하신 복되고 귀한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주보를 참고하시면서 50일 기도학교가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유익이 있는지를 네 가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깨닫고 육신은 힘이 들고 어려울 실지라도 우리가 영적으로 유익한 것을 잘 깨달아서 50일 동안 기뻄과 감사, 은혜와 믿음으로 충만한 광야 50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가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는 기억해야 합니다 신명기 8장 2절의 말씀 다 같이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심이라 아멘 거기 여러분 가지신 주보나 혹은 성경에 줄을 그어볼까요? 이 40년 동안에 거기서 줄을 것입니다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광야길을 걷게 하셨어요 누가?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길은 사람이 걸어온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걷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걷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걷게 하셨다라는 것에 대한 이 개혁성경의 번역은 제가 볼 때는 좀 소극적인 번역 같아요 표준 세 번역은 이 똑같은 내용을 훨씬 더 적극적인 내용으로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표준 세 번역으로도 신명기 8장 2절을 함께 합독해 볼까요? 시작 너희가 광야를 지나온 40년 동안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여라 그렇게 오랫동안 너희를 광야에 머물게 하신 것은 너희를 단련시키고 시험하셔서 너희가 하나님의 개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너희의 마음속을 알아보려는 것이었다 아멘 우리가 개혁성경에는 40년 광야는 하나님이 걷게 하신 것이다 물론 하나님이 걷게 하신 게 맞죠 그런데 그 걷는 것은 그냥 걸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 오늘 표준 세 번역은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 그러니까 너희들만 걸으라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앞서서 인도해 주셨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앞서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길이 힘들고 어렵고 피곤하다고 하지만 그 길은 그들이 걸어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을 기억하여라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을 기억해라 한빛교회에 해마다 맞이하는 50일 기도학교 피곤하고 힘들고 부담이 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 50일을 통하여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을 기억하는 절기가 될 줄 믿습니다 저희 교회가 평소에도 매일 새벽 기도회와 함께 매일 저녁 7시 반이면 우리 성전에서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모여서 매일 저녁 기도를 하지요 저는 매일 새벽 기도회도 참 귀하지만은 저희 교회가 매일 저녁 7시 반에 성전에서 온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이 저녁 기도회도 참 귀하고요 저도 매일 그 기도를 인도할 때마다 그런 은혜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는 새벽 기도는 낯선 길 가보지 않은 길을 인도받는 은혜도 있지만은 하루를 다 살고 마지막 시간에 하는 기도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합니까? 새벽 기도는 인도받는 은혜가 있다면 저녁 기도에는 하루를 다 살고 살아온 시간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더란 말이죠 우리가 낮에는 분주해서 눈앞에 닥쳐진 사실들 앞에 분주하고 바쁘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오면서 하루를 어떻게 산 줄도 모르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어떻게 산 줄도 모르고 살았던 하루를 마치고 저녁에 그냥 잠을 드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하면 비로소 하루 시간 동안 나도 살았지만 나를 살게 하신 하나님이 깨달아지더란 거죠 하나님이 깨달아집니다 그래 오늘 하루도 피곤하였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셨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매일매일의 저녁 기도에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이더라고요 저는 이 50일 기도학교가 해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시 기억날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너희를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였는지를 기억하라 그랬거든요 우리는 편한 길로 가야만이 쉬운 길로 가야만이 빠른 길로 가야만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길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제 우리는 이 50일에 오로지 기도하여서 이미 내 삶의 모든 시간과 길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깨닫는 놀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빠른 길로 가야 편한 길로 가야 쉬운 길로 가야 축복이 아니라 믿음의 길을 가야 축복이고요 하나님을 알아야 그 길이 복된 줄 믿습니다 50일 기도학교 다시 한번 무릎 꿇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기억되어지고 깨달아지는 복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이 50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신명교육장 6절로 9절을 교독합니다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며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도 한번 우리 동그라미를 쳐서 한번 말씀을 표시를 해볼까요 실제로 보면 너희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는데 언제 첫 번째 앉아 있을 때에 거기 동그라미 앉아 있을 때에 또 두 번째는 길을 갈 때에 세 번째 누워 있을 때에 네 번째 일어날 때에 언제든지 말씀을 강론하고 또 구절에 그 말씀을 이렇게 들려줄 뿐 아니라 또 보게 하라는 거죠 어디에 손목에 손목에도 기록해두고 또 어디에도 기록해두라 얼굴에도 미간에도 기록해두라 그리고 또 어디에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도 기록해둘지어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한 번만 가르치고 한 번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앉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언제든지 말씀을 가르치고 또 그 말씀을 보게 하라는 거죠 어디에 손목에도 기록해두고 미간에도 기록해두고 문설주에도 기록해두고 바깥문에도 기록해두고 보이는 곳곳마다 주의 말씀을 듣고 보게 하여서 마음에 새기게 하라 우리가 한 번 듣는 것으로만 그것이 내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귀로 듣고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겨져야 됩니다 마음에 새겨져야 돼요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생각할 때 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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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침내 내 안에 생겨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자녀들은 부모들이 늘 말씀을 또 들려주고 또 들려주고 또 들려줍니다 우리는 말씀을 한 번 들어 아는 게 아닙니다 지식으로 아는 것은 한 번 들어도 알 수 있어요 아, 그런 말씀이구나 아, 기도해라구나 그러나 기도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아는 것과 기도하는 삶은 달라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은 지식이고 기도하는 것은 믿음이거든요 믿음은 마음에 새겨질 때 내 몸이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주의 말씀을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들을 때에 비로소 말씀이 마음에 새겨집니다 우리가 여기에 물 한 방울이 한 번만 떨어진다면 다 흘러내릴 겁니다 한 방울 떨어지면 흘러내리고 두 방울 내리면 흘러내릴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압니다 첨하 밑에 물 한 방울이 멈추지 않고 계속 뚝뚝뚝 한 20년쯤 떨어진다면 한 30년쯤 떨어진다면 그건 물방울이 아니라 힘이죠 그래서 그 바위에 구멍이 나게 되겠죠 그것이 시간이 주고 반복하는 것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물방울 하나도 시간이 쌓여지면 능력이 되는데 우리가 해마다 50일 기도학교를 반복하게 될 때에 살아 운동력이 된 말씀이야 얼마나 더 능력이 있겠습니까? 지금 저희 교회는 9년차 이 일을 반복하고 있는데 저는 확신합니다 이제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과 지식에 머무르지 말고 그것이 마음에 새겨지고 새겨지고 새겨지면 새겨진 말씀이 내 삶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마다 반복하는 거예요 저는 한 방울의 물이 한 번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20년, 30년이 떨어지면 힘이 되듯이 이 한빛교에서 해마다 선포되는 기도의 말씀이 한두 번은 그저 흘러내리고 되는 물방울이 될지 모르지만 그 말씀이 반복되고 반복된다면 반드시 우리 안에도 능력으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왜 50일을 반복하느냐 우리는 그것은 이제 아는 것에 머물지 말고요 그것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고 그 새겨진 말씀이 능력으로 역사하기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이 50일 기도학교를 통하여 기대하는 것은 확신하는 일에 이제 그어야 된다는 거죠 디모데우스 3장 14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그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아멘 여기도 한 번 밑줄을 긋고 본문을 볼까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그하라 배울 뿐 아니라 이제는 확신하는 일에 그하라는 거죠 우리가 기도를 배울 뿐 아니라 이제 그 배우는 것이 내 안에 분명하게 믿어져야 된다는 거죠 기도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분은 없을 겁니다 다 기도를 배웠죠 그리고 기도하면 응답이 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저 배운 곳에 머무르는 사람이 있고 마음의 확신을 가진 자가 있죠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아멘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는 너희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선을 받은 줄로 믿어라 그래야만 너에게 그대로 내리라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되어집니다 저는 이 말씀을 그대로 확신하는 자이거든요 그냥 배우는 자가 아니고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저는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저희 교회가 지난 10년 동안 매주일마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를 마치면 안수 기도를 받는 분들이 줄을 서는 이유는 무슨 이유겠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이죠 이제 우리는 기도를 배우는데 머물지 말고 그 배움이 깊어지고 깊어지고 깊어지게 될 때 우리는 확신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기도의 체질로 바꾸신다는 거죠 운동선수들이 저렇게 하면 운동을 더 잘할 수 있겠다는 어떤 기술들이 있습니다 개인들의 기술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기술이 생각만 한다고 몸이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운동선수들이 하나의 새로운 기술을 배우면 그것을 자기 몸으로 체질화 시키는 데는 무려 똑같은 행동을 4만 번을 반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4만 번을 또 하고 또 할 때 비로소 그것이 체질화 된다는 거죠 내 몸에 새겨지는 겁니다 저는 이제 우리의 기도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기도하면 내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을 생각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것이 확신하는 자가 되길 바라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어떤 고난과 혼란이 있더라도 우리는 기도하고 기도하고 기도하며 날마다 문제를 돌파하고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는 성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저는 해마다 우리 한빛교회가 이 50일 기사학교를 반복하고 반복할 때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 확신하게 될 것이다 더 믿음 안에 그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기도에 능력 있는 사람들이 될 것이다 네 번째 우리가 50일 기도학교를 향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뭐냐 믿음을 굳건하게 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스 5장 8절로 9절을 다 같이 교독합니다 8절 권신하라 껴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길자를 찬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압니다 아멘 거기에 줄을 끄습니다 9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라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는 거죠 아마 여기 믿음이 없는 분은 아무도 없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똑같은 믿음이라도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반석에 세운 믿음이 있고 모래 위에 쌓은 믿음이 있다고 했어요 똑같은 집이지만 모래에 쌓은 집은 큰 풍랑이 일면 무너지고 맙니다 그러나 반석에 세운 집은 풍랑이 와도 견디게 되죠 이것이 굳건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제 믿음이 돼 굳건한 믿음이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 언제 생길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에 그 기도의 시간들을 통하여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운동의 원리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야, 걷기가 내 몸이 좋대요 하루에 1만부 걸어야 되겠다 그런데 하루 1만부 걸었다고 당장 건강이 좋아지진 않습니다 그 하루에 1시간이나 1시간 반씩 1만부를 걸으면 그걸 한 달을 반복하고 1년을 반복하고 계속 반복하면서 내 안에 권력이 자라고 근육이 자라고 체력이 자라면서 튼튼해지듯이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냥 한 번 내 믿음을 굳세게 해달라고 결단한다고 몸이 건강이 참 그 믿음이 굳건해지는 게 아닙니다 그건 마치 내가 이제부터 몸을 건강하게 해야지 내가 건강하게 해야지 결심한다고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몸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와 같이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운동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반복하고 기도를 반복할 때 마치 우리가 몸을 사용해서 반복하면 우리의 체력이 자라듯이 우리의 영을 반복해서 사용하게 될 때에 믿음이 자라는 거죠 굳건한 믿음이 되어집니다 축복하기는 이제 이 50일 기도학교를 통하여 매년 반복되는 이 기도 그리고 50일이라고 하는 긴 시간들을 우리가 오로지 기도하게 될 때 오늘 우리가 네 가지 이 작용들이 반드시 우리에게도 나타나게 될 줄 기대하면서 우리가 더 집중할 수 있길 바랍니다 50일 기도학교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우리 안에 마음이 새겨지는 역사 이제는 내가 그저 생각하는 게 아시지 말고 기도해야 될 것이 내 안에 새겨지고 내 마음에 새겨지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배울 뿐 아니라 확신한 일에 거하는 시간일 것이고요 우리의 믿음이 굳건하게 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50일 기도학교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돌아 봅시다 어떻게 편하게 살고 쉽게 살고 하고 싶은 걸 다 하고 잠자고 싶은 걸 다 자면서 성공한 사람이 어디 있던가 우리가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사람들도 흔쾌히 대가를 지불하고 더 가치 있는 일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도 커서 좀 힘들다 좀 피곤하다 이런 것으로 우리의 귀한 영적인 이 가치를 빼앗기지 마시고요 우리가 이제는 좀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잠을 좀 덜 자더라도 육신이 피곤하더라도 50일 새벽을 깨워서 내 믿음도 복되거니와 여러분을 바라보는 자녀들이 여러분을 바라보고 나도 부모님처럼 저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귀한 믿음의 유업을 이어가는 복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축복하기는 이 50일 기도학교가 나의 믿음을 위해서도 또 내 가족과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도 또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도 가치 있는 것을 꼭 깨달았어요 우리가 조금은 힘들고 어렵더라도 더 용기를 내시고 또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해서 50일 기도학교 완주하고 우리의 믿음이 복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누려지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